아이고, 아이고 회식 즐거웠어? 음... 그러면 이제 슬슬 저희 해산할까요? 왜냐면 시간대 너무 늦었고 이제 막차 끊겨요. 저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응? 네? 저기 병치리내서 한 잔 더 해야지! 하하하하! 어? 인구장님? 그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.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집에 돌아갈땐 그럼 어떡합니까? 뭐? 아, 아닙니다. 아 어쨌든! 아 오늘 한 잔 더 하자고! 내가 또 맛있는 곡 잊지 마라!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! 아 이모! 아휴 회식하러 왔어! 아 벌써 4차지 4차! 아 앉아 앉아 앉아! 음... 앉아 앉아. 부장님 꼭 마셔야 됩니까? 앉아 앉아 주문했어! 음... 음... 하이..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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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여기 어... 일단 간단하게 소주! 4병만 줘! 네? 네? 부장님 저 이미... 저 이미 2병 마셨습니다! 뭐? 아직 시작이야. 이거 끝나가도 노래방도 가야지! 노래방 가고! 어... 어... 또 오늘! 미아 사원 집에서 또 한잔 할까? 어... 어... 아... 저희 집에는 그... 그... 어... 어... 엄마가 계십니다! 어머님! 잘 됐네! 예? 어? 같이 이쪽 한잔 하지 뭐! 저희 엄마랑요? 응! 아유 그러면! 저는 여자 사원이라서 가지 못하니까! 남자 사원 분들끼리 알아서 잘 갔다 오십시오! 아이고! 그럼 이만! 어? 미호 사원! 아 미호 대리! 예?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! 응? 맨날 이렇게 또 자리 빼고 이러면 남자친구 안 생겨! 어? 맞습니다! 단 대리님! 아이고! 얼굴이 그렇게 생기셨는데! 부침성이라도 좋으셔야죠! 단 대리님! 하하핳! 근데 저게 임 부장님! 꼰대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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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집 왔는데 고기는 안 먹나요? 일단 소주부터 먹고 시작하자고! 미호 사원! 어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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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젓가락이 없어? 아! 아! 곧 가져다 나올 겁니다! 아! 부장인 내가 그냥 젓가락 내가 그냥 아! 제가 하겠습니다! 그치! 그치! 음... 그래그래 고마워! 예! 예! 아이고! 이거 부장인 내가 서빙해야지! 뭐 이렇게 올려놔야지! 으악! 댕인턴 뭐해! 아우! 제가 굽겠습니다! 그래그래! 굽고굽고! 아! 모두 소주 한잔하자고! 음! 아 예! 그래그래! 어이! 음! 그래그래! 소주 들고! 뭐야! 인턴! 음! 야! 왜 그러세요? 아니 나 이거 고기도 한줌도 안 먹었는데? 고기를 먼저 먹고 있어? 다시 구워드릴게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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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눈치가 없구만! 으악! 으악! 여러분들 리아사원! 건벤사 한번 뛰어보라고! 신나는걸로! 으악! 알겠습니다! 조주를 먼저! 음음! 먼저 먹으셔버렸습니다! 으악! 자 어쨌든! 어! 항상 건강하고! 그 미호! 그 미호 대리는! 이번 연도에 결혼해야지! 예? 아 지금 여기! 여기서 결혼 얘기 왜 나옵니까? 아 그래 미호! 아 진짜! 으악! 으악! 내 결혼 얘기 하지 말라니까! 아 진짜 결혼 얘기 하지 말라니까! 왜 자꾸 결혼 얘기 나오고! 으악! 으악! 음! 어? 저 전화가 갑자기! 어? 전화가 온다고? 음? 여보세요? 어! 뭐라구요? 어! 어gard! Christericung! 그럼 당장 가어야겠네요! 어! 어? 쿠장님! 저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봐야될 것 같습니다! 무슨 일인데 그래? 저희 집 뽀삐가 뽀삐? 저희 집 뽀삐가 똥통상을 그만! 지금 빨리 병원 내가 갈아야될것 같습니다! 아 예 맞습니다! 응? 근데! 리사오님 강아지 안 키우시지 않았나요? 쟤 저번에 갔을 때 강아지 없던데? 어? 아닌가? 자네 나랑 밥 먹기 싫은가?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뽀삐가 아 롤 챔피언이었나봅니다 뭐래? 뭐래? 아하튼 한번 한 젓가락 해봐야겠구만 아 고기가 없어 나 먹으리 먹고 싶은데 아니 아 대체 누가 다 먹는 거야? 아 고기가 없어 고기는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누가 이렇게 고기를 빨리 먹는 거야? 저도 고기 한 젓갈만 먹고 싶습니다 아 저기 고기 좀 더 시켜봐 아 네 제가 시키겠습니다 근데 왜 물냉은 안 나와요? 음식 없네 어떻게 뽑힌 거야? 요즘 것들은 이래서 고기가 맛있다 여기 음 어! 리안사원 어디 아파? 아 아닙니다 어디 아파? 저 잠시 화장실에 좀 화장실에 카톡 오시험 누구랑 이렇게 카톡해 아 저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무슨 일인데 아 저 그 미팅 미팅 잡혔거든요 이 시간에 미팅 아 그럼요 저희 미팅 가봐야죠 그럼 다들 회식 수고하세요 가볼게요 아 뭐 어쩔 수 없지 먼저 들어가 보게 네 안녕히 계세요 근데 단 대리님 저번에 미팅 엄청나게 깨진 이후로 절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트라우마 생겼다고 했는데 어 뭔지 그런 얘기를 또 따지고 결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고개 안 되실꺼면 제가 먹을게요 아 좌 outras 잠깐만 화장실 좀 갈게 오늘 노래방도 가고 오늘 회사 다 나부로 오늘 기분도 좋구만 아잉들이 그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그냥 아잉 부장인가? 아잉 진짜 술을 맨날 먹으래 아잉 진짜 돈도 없는데 진짜 짜증나게 아잉 진짜 아잉 부장님 진짜 멋있다니까 진짜 그 명품이야 사람 하하하하하하 니아살원 예 잠깐 이쪽으로 와봐 아무래도 너는 어요? 어디 가나? 아니 그냥 뷔 보고 있었어요 뷔 음 그래 그래 너네들은 특별히 이쪽으로 오도록 해 오 자 그 댕힌터는 거기다 혼자 먹고 있게 아 근데 다 먹었는데 뭐 시켜 그럼? 아싸! 그거 대인턴이 아니라 대인턴인데? 자 오늘 부장님이 많이 소홀했지? 오늘 폭탄주 폭탄주 타줄게? 아닙니다 부장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좀만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아마 아주 야 그만 시켜 왜 그러세요? 마구 거 시켜 먹으라며 나도 시켜야 된단 말이야 리하선 앞으로 앞에 있게 리하선 나한테 쌓인게 맞나 봐 마시면서 풀자고 마시면서 제가 속에 있는 내용을 말 못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술 버릇이 좀 안 좋습니다 한잔해 또 한잔해 아닙니다 술 버릇이 나빠서 저는 그냥 콜라 마시겠습니다 마셔 마셔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마셔 에? 야 잉무장 어 어? 자네 취했나? 그래 취했다 정신좀 차려요 monk아 아이 못해 너 말해 너 맨날 나한테 술 마시려고 이러니까 너 왜 그러냐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으면서 왕 darling 진짜 이거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어 소주 한잔 더 해야겠네 아이고 그래 좋고생했고 오늘 너네들 회사생활은 여기서 마감이다 깜깜깜요 우리 친구 먹기로 했는데 그건 좀 심한 거 아냐 마저 먹고 가 마지막 주는 선물이니까 아이 뭔 소리야 너도 먹어야지 일루와 아유 저 친구 많이 취했구만 야 어차피 우리 해곤 있으니까 직원 아니잖아 일루와봐 뭉팽이로 맞자 야 먹으래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자네들 아 빨리바래 아 잠깐만요 잉부장님 나 부장이야 어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 미안해 미안해 모리카드로 긁으란 말이야 계산하고 갈게 계산하고 갈게 계산하고 가야지 아까 좀 많이 먹어서 많이 나갔어요 아 잠깐만 야 야 너 너 숫자의 놈의 기완이던가 아 그거나 아 괜장지게 쏟아져 내야지 아 안돼 어 아 아 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어 그래 소주 좀 갖고 와 소주 좀 갖고 와 그와라 어 소주 소주 갖고 올게 아이 빨리 갈냐 그래 소주 좀 먹어 어 자 어쨌든 오늘 회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어 나 혼자 갈게 아 아 야 그만 나 이제 갈래 야 ㅋ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